판타스틱하게 사는 법 출발! 나 너무 잘 먹지? 몰디브 한 잔? 오늘 나 말리지 마! 모을 건 다 모아야지! 원하는 것을 한 판에! 결제까지 한 판에! 세상을 내 판으로 만들다! 내 손 안의 생활 플랫폼 신한카드 판! 쓰고 싶은데 쓰세요! 먹고 싶으면 먹고!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! 아니면 현금으로? 폭풍성장 포인트 은행 카드 증권 보험 포인트를 함께 모아 더 크게 쓸 땐 더 쉽게 거래할수록 커지는 금융혜택 신한 판클럽 포인트도 자산이다 역시 신한이니까 판!